안녕하세요. 자 오늘 군무원행정법 기본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군무원행정법 수업을 진행하는 취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처음에 아마 저 말고 우리 국어나 행정학이나 이미 개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군무원 수험생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일단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는 바람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그전까지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군무원 시험을 이렇게 보면 보너스 시험,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이 그대로 군무원 시험을 한 번 더 치고 시기가 한 달 정도 딱 뒤에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시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군무원 시험이 작년부터 많이 개편이 되고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는 영어나 이런 과목들이 패스제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군무원을 전문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군무원을 전문으로 하는 강의, 군무원을 전문으로 하는 교재가 거의 잘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신림동이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군소 학원들에서 부분적으로 군무원 전용 학원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개설하고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이제 공무원 수험에서 하는 학원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교재 이걸 가지고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좀 겹방살이라는 것 같고죠. 그래서 대부분 다 강의를 하는 것도 행정법 같은 것도 유명 강사들 수업을 들어보면 군무원에 대한 인식보다는 일반 행정직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물론 그게 군무원 행정법과 일반 행정법이 완전히 범위가 다르거나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쇳방살이라든가 겹방살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군무원을 전문으로 준비하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질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행정법의 경우는 시험범위가 다르죠. 행정법 총론이고 국업 같은 경우는 군무원은 국업도 행정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강론까지 시험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군무원 준비하시면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강론을 해야 되냐 알아야 되냐 한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 3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혼란을 가져오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창원의 군무원 원래 중앙고시학원이죠. 중앙고시학원에서 군무원을 전용으로 하는 교재하고 강의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원 대표님의 의지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원 강사들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군무원 전용으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군무원 수험을 전문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 상대로 교재와 강의를 진행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교재도 아마 그런데 교재를 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출판사 측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군수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영학까지 이제 책이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나오는 바람에 조금 그게 지연되고 사실 미리 이 사태가 안 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편집한 쪽에서 또 상당히 많이 한꺼번에 많은 책을 내고 한꺼번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제 교재가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어나 행정법이나 국어나 행정학이나 이건 아마 재봉교재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 학원에서 재봉교재를 개강할 때 어느 정도 할 건지 재봉교재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기본반 수업의 일반 행정에 의해서 제가 수업하는 패턴 아시겠지만 저는 첫 시간이 사실은 제 수업의 반 이상이거든요. 제 수업의 액기스라 액기스는 이제 써놓으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제 수업의 정수가 첫 시간에 전체 책을 한번 쭉 훑어보고 오리엔테이션금 끝까지 가는 게 제 수업의 시작인데 그런데 재봉교재하면 앞에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행정법 전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야 이거 그러면 수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행정기본법 아마 오늘 자료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의 자료는 행정기본법 이 자료로 합니다. 물론 교재가 나오면 정식으로 출판 교재가 나오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료로 나눠 드렸죠. 오늘 수업은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고요. 세 시간, 네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다만 가장 처음 듣는 학생들, 완전 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 중간쯤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중간쯤에 보면은 행정법의 법원칙, 행정의 법원칙, 8조죠. 8조에 보면 법치행정위원칙, 평등원칙, 비론식. 이게 이제 실제는 일반 행정직 시험 문제를 한번, 그러니까 수업을 한번 들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은 일반 행정직 시험 준비된 학생이 되는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군문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이 완전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문을 겉에서 아주 막 깊이 있게 판례까지 다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겸, 새로운 개념의 오리엔테이션 겸 이 행정기본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시행 보니까 2021년 3월 23일이죠. 그동안 없던 법이 새로 신설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의 가장, 법 명칭이 이미 나죠.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을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총칙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근본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23일 날 신설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직이 4월 달에 있었거든요. 지방직은 6월 달에 있었는데 과연 이게 시험에 나올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거 법이 새로 신설되면 당장은 시험은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1년 정도 틈을 두고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국가직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7월 달에 있었던 우리 국무원 시험 국무원 국업 시험에서 이 행정기본법이 파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국무원 시험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최신 판례들, 최신 개정된 법들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앞당겨서 냈죠. 물론 제가 냈던 문제에 아마 국무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 내인데 보면 다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유튜브에서 국무원 수업을 기출문제를 강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직 7급, 9급, 국가직, 지방직은 해설 강의를 하고 자료도 많이 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신 나온 강사들이 있죠. 그런데 국무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출 강의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달부터 국무원 전문 전용 강의와 교제를 만든다는 학원의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바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바로바로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24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제가 학원에 와가지고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린 거로는 제가 제일 먼저 올린 것 같잖아요. 저보다 바로 앞에 한 분이 올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렸죠. 두 번째로 올렸는데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올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보시고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 중에서 현재까지 기출문제가 조회수를 봤더니 아직까지는 선두를 달리고 있더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음 날, 그 다음 날, 경호 때 사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해설 강의를 올려놓은 것들인데 이미 이제 해설을 다 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이렇게 조회를 많이 하지 않죠. 어쨌든 거기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했는데 해설 강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낫다. 그런데 혹시 나온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이 등장할 것 때문에 당황만 하지 않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낫냐면 아까 방금 그게 6조, 8조죠. 제2장 행정법의 기본칙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이거 쭉 나열해놓고 다 맞는 지문. 그래서 보기에도 보면 보기도 아주 평이하게 했었죠. 그게 국업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당분간은 당분간은 상당히 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이제 오늘 개강도 하고 개강도 하고 그리고 아직 교제가 출판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겸사겸사해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오리엔테이션 강의 겸 여러분한테 전달하게 해서 오늘 텍스트를 이걸 잡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오늘 개강 수업에는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게 됐으니까 그 점을 가만히 있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이 이제 7급 9급만 있는 게 아니라 7급 시험도 있고 5급 시험도 있죠. 5급은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특채,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을 특채를 하는데 시험을 쳤는데 그래서 갑자기 군무원 시험이 우리가 풍년이 됐습니다. 풍년이 되는 바람에 7급 시험, 물론 7급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고요. 5급 문제는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책에도 없는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들이 등장하고. 이건 우리 책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학원 강사들의 행정법 교재에서는 전혀 없는 문제들도 막 등장을 하고 해가지고. 물론 5급은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군무원 시험 문제 풍년이죠. 풍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어느 정도 가름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공개가 되니까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출제 패턴들도 익숙한 분석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데 군무원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2000년부터, 2020년부터 공개가 됐었죠.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까지는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경영들을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었고 정답도 알 수가 없고. 정답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무순적인 게 문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문제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복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다. 상당히 무순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면 군무원 시험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브라스 알파, 보너스 시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원도 많이 뽑고 과목에 대한 부담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군무원을 전문으로 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또 우리가 창원이다 보니까 가깝게 우리가 진해가 있죠. 진해도 이제 창원시 진해구죠. 거기에 또 해군 본부, 그러니까 해군, 해군 본부는 개롱대, 충남에 있기는 합니다만 해군에 또 전초기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군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군인들 많기 때문에 특히 창원 진해 쪽이 또 군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군무원을 준비를, 전문을 준비하고 싶은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근무하기가, 상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전까지 기출문제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길게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해서 10개년 군무원 문제 해가지고 기출문제인데 사실 그건 공개가 된 기출문제가 아니라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기출문제였고요. 그런데 그 복원도 수험생들이 사실은 기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밀도가 떨어지는 복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문제들 보면 문제가 아주 단편적이라 해야 되나. 행정법의 1번 원칙에 해당하는 거, 1번 신뢰법원칙, 2번 비론식,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를 주로 많이 물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안 갔으면 군문 많이 뽑으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게 되고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단편적인 문제 해가지고는 뭐라 할 수가 없어. 문제 해가지고는 변별력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부터 갑자기 문제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문제의 지문, 일단 지문 길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분석에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학원에서 요청을 하고 또 저도 그런 데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시험을 치러 갔죠. 2018년도에는 제가 직접 시험, 그 당시에는 문제가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문제가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2018년도에 시험을 제가 직접,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아, 2019년도였구나. 2019년도에 제가 직접 시험을 치러 갔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가가지고 거기,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문제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19년도에 제가 상반기에 직접 시험을 치러 가서 시험장에서 저는 합격을 목표로 간 게 아니라 전적으로 문제를 이제 뭐야, 복원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해설강의라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 국내 그 당시 유일이었죠.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에 제가 직접 그 당시부터 이제 군무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직접 시험을 치러 복원했죠. 그래서 거의 뭐 완벽하게 100%에 가깝게 복원을 해서 최초로 제가 그 해설강의를 한 게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군무원행정법 해가지고 군무원행정법 아니면 군무원행정법 2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2019년도부터 해설강의 강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최초로 했고 그리고 문제를 거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복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강의하는 전공을 하는 강사가 직접 들어가서 복원하는 게 훨씬 더 정밀하게 되죠. 그래서 2017년도, 8년도 그 문제에 비해서 19년도 복원 문제는 아주 퀄리티 있게 거의 그대로 복원했죠. 상반기 문제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고 아마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라는 건 자랑이죠. 군무원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시험을 치러 가고 치러 가고 이것도 문제도 직접 복원을 하고 해설강의를 하죠. 근데 제가 약간 좀 괘씸한 게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별다른 제한 없이 다 제공을 했는데 그 문제 그대로 쏠랑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다른 강사들이 해설강의에 뒤늦게 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내는 책들이나 아니면 출판사들이 있죠. 출판사들 몇몇 출판사들이 해서 구문 10개년 기출문제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거 제가 복원한 거 그냥 그대로 그대로 수록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물론 그 문제는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국방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 문제는 내가 복원했으니까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걸 외워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것도 굉장한 게 아니라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에 홍보라고 하면 그런지 그래서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저작, 복원은 제가 한 것인데 저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뭐야 마치 복원한 것이냐 막 해설강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일단 그래서 제가 공무원 수업 시작을 하면서 요거는 꼭 한 번 짚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철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죠. 그래서 뭐야 2018년도 상반기에 했던 문제 그래서 그거 이제 복원하니까 그거는 제법 조회수가 몇 천에 돼요? 만 회는 아직 안 돼요? 한 8천, 9천 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그렇게 해서 올려놓았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검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근데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하반기 시험이 또 있었죠. 하반기 시험이 그때 이제 추가 시험이라서 2019년도 하반기 시험이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학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반기 시험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만 시험을 쳤거든? 그래서 또 제가 학원에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휴강하고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똑같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하반기 시험도 제가 역시 직접 시험 치러 가고 복원을 했죠. 근데 하반기 복원은 상반기보다 조금 복원이 조금 덜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25문제 거의 대부분 다 복원을 해서 역시 그것도 해설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2019년도에 있는 상반기 하반기 그거는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 군무원 복원 문제 그리고 해설강의 그거는 제가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 저작권은 저한테 좀 문제 자체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몇몇 강사들이 그걸 해설강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제가 그대로 복원한 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적어도 군무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일종의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서 보시고 그리고 2020년도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접수를 못한 게 접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데 저는 마지막 날이니까 수업이 8시에 마쳤거든. 8시에 마쳐가지고 7시에 마쳤나? 마쳐가지고 마지막 날 수업 마치고 접수하려고 접수업을 했더니 뭐야 접수 마감됐대요. 마지막 날인데 왜 마감됐나 했더니 6시에 마감됐대요. 군인들은 뭐야 6시 되면 또 칼퇴근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날 하면 적어도 그날 저녁에 10시, 11시까지는 대부분 다 접수가 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인식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수업 마치고 마지막 날 7시 수업 마치고 접수하는데 접수가 도대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왜 6시에 마감이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 2020년도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접수를 못했고 2019년도에 상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걸 접수를 하고 또 복원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 그래서 아 이건 아쉽게 됐다라고 했는데 기대와 한 달리 2020년부터는 예고도 없이 문제가 공개가 갑자기 됐어요. 그러는 바람이 이제 뭐야 역시 공개됐다 하고 해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공개됐다. 문제를 그날 토요일에 바로 받아가지고 밤새 또 작업을 해가지고 역시 그때 이제 복원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완전히 공개가 된 거죠. 해설을 달아가지고 또 강의한 거. 그게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 해설 강의.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학원에서 강의하신 분들이 군문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군문 전용으로 강의도 개설되고 아마 노량진이나 유명학원에서 유명학원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막 호들갑 뜨면서 막 군문 행정법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부터 군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원했죠. 역시 그것도 그날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일요일날 바로 복원해서 그 다음날 조회수가 꽤 된 것을 일단 먼저 해가지고 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가 됐죠. 작년에 한번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제는 계속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친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10시에 10시에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군무원 행정법에 대한 기출문제 해석을 하니까 이건 뭐 제가 갑자기 군무원 우리가 전용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생생히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일찍부터 군무원 행정법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또 좀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애써왔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이제 알아주십사라고 해서 첫 시간에 제가 군무원 행정법 수업을 전문적으로 시작을 하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이제 홍보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해서 또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직 교재가 우리가 개강임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미루도록 하고 잠시 미루도록 하고 대신 오늘 나오는 행정기본법 이거는 다음 주에 했어도 사실 시작을 했어야 된다. 책에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건 따로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수업에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만히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 이걸 보는데 다만 행정기본법을 보기 전에 또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건 기본반 수업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교재가 없어도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행정기본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자 우리가 행정법을 여러분들 시험 과목으로 보고 있죠. 이거는 뭐 필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연습장이나 있는데 살짝 적어두시거나 나중에 책 나오면 책에 다 있는 건데 지금은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 필기에 너무 메모를 대지 마시고 연습장에 살짝 이렇게 그냥 또 앉아서 있으면 밋밋하니까 살짝 멘트 남겨준다는 정도로 메모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 책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책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외우거나 다 적어가서 집에 가서 복습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앞에 놓고 첫 시간 이내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되는데 행정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해야 될 일종의 소개죠. 오리엔테이션 겸 소개를 하는 거니까 좀 편하게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되는 법이죠. 행정과 관련되는 법, 행정법. 그러면 법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따지는 거죠. 그럼 법은 뭐냐?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가능하지만 법은 하나의 기준이다.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가능하지만 저는 기준이란 말로 요약하는 거죠. 경기 규칙, 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기준은 뭐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죠. 그게 규범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규범은 여러 형태의 사회규범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윤리규범, 도덕규범, 종교규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법규범. 법이라고 하는 규범이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도덕규범 같은 말 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형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도덕규범이죠. 그런데 그런 도덕규범은 도덕적인 규범을 지켜야 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강제력,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만 할 뿐이지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반되지 않죠. 반면 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범 중에서 특히 강제력 그리고 구속력이 수반되는 규범. 이걸 우리가 법규범 줄여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규속력,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여라. 도덕규범이야. 효도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부조자다 하면서 도덕적으로만 비난하지만 단순히 그 도덕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 부모님을 팬다든지 부모님을 살해한다든지 이러면 단순히 도덕규범에만 머물러서 될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을 살해하면 보통의 살인죄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하거든요. 존속살인죄. 그럼 이건 뭐야? 국가가 형법이란 법에 존속살인죄라는 범죄로 규정해놓고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형사처벌이냐.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보통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인데 부모님을 살해하면 존속살인죄는 7년 이상의 가중처벌하죠. 그런 식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그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범 중에서 법규범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그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인 구성력 그리고 강제력이 수반되는 규범을 법규범 줄여서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행정과 관련되는 법이니까 행정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행정은 뭐냐? 국가가 국민한테 각종의 법을 집행하는 법집행작용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또 행정작용이 뭐에 따라서? 미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 그럼 이제 법 하면 계속 나오는 게 요건 절차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건 및 절차죠.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행정작용은 구체적인 법을 국민한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작용은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법이라는 기준의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업무고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행정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군무원이 되면 군대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총 들고 나라 지키고 하는 건 누가? 군인들이 하죠. 그런데 군인들이 총 들고 나라를 지킬 때 그걸 필요한 서포트하는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대다수는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나라 지키는 보통 가장 기본은 전투죠. 전투병과가 있습니다. 전투병과가 가장 핵심적인 주축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투 업무를 수행하려면 뒤에서 후방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보급을 한다든지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인사행정 보급, 군수 이런 것들이 군수 같은 묶음이 되겠죠. 또 행정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술직들도 상당히 많죠. 제가 공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공군 사후 95기고 공군 중위, 예비역 중인데 공군 중인데 제가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했거든. 사병들 요즘 뭐라고 표현하지? 공군 출신들이 있습니까? 사병들이 총무특기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인사행정, 인행특기라고 했는데 제가 했던 업무는 제가 군인이지만 뭐였습니까? 조종사들이죠. 공군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 봉급 챙겨주고 조종사들이 피복이 필요하다. 피복을 어디 가서? 보급대에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1년마다 각 조종사 한 명당 정해져 있는 피복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급대에 와서 수령해와가지고 그걸 각각 조종사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죠. 봉급 받아와가지고 봉급 챙겨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죠. 인사처 말고 인사처 말고 아씨 군대 제대한지 오래되고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돈 받아와가지고 수당받아가지고 조종사한테 지급해 주고 그리고 공군 수직이기 때문에 공군이 조종사들이 가장 핵심 주력 세력이지만 그걸 지원해주는 정비라든지 기술 차량 이런 것들이 다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병력들을 최대한 최선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방에서 지원하는 업무도 대부분 뭐야? 군인들이 했었거든. 군인들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군 전력이 지나치게 비대한다. 이제 구조개편을 하게 되면서 인력을 감축한다. 그런데 인원은 감축을 하는데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업무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업무들을 이제 여러분들, 군무원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군무원의 인원을,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 거죠. 그건 군 구조개편하고 많이 관련된 거죠. 그런데 항상 인원을 씁니다. 인원 제도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초기 때 뭐 해야 돼? 초기 때 지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왜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인원은 많이 늘어갔는데 이게 한 3, 4년 뒤에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고 인원이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이미 지원은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수험생들이 힘들어서 뭐 하기가 합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작을 했을 때 인원 많이 뽑고 사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많이 뽑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행정직, 국가직, 지방직, 일반 행정직 시험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나마 좀 낮은 표죠. 이럴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짝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야지 이게 자꾸 길어지면 합격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나니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냐. 오히려 공부를 오래 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이유가 그런 배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총 들고 나라 지키고 그러니까 전투병력은 아니죠. 다만 전투병력을 뒤에서 후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행정 업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행정 업무를 그동안은 군인들이 주로 많이 다루었는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특히 인사행정이라든지 군수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군인들이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인원이 편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군대에 가서 하는 업무가 행정 업무여. 군대 안에서 행정 업무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 업무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행정법이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행정 업무를 다루려면 최소한 행정법이라는 게 과연 구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내용들이 담궈냐. 요게 행정법을 배우는 기본적인 이유죠. 물론 이걸 몰라도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병들, 전투병과 말고 우방병과에서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 2병 때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굴리고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사실 법 몰라도 그런 식으로 몸으로, 몸방울을 떼우면서 그런 업무를 배워왔었는데 이제 선발을 하게 되니까 뭔가 시험 과목이 필요하고 시험 과목이 필요하니까 어떤 과목들을 시험 과목에 넣을 것인가 판단을 해보니까 요는 행정법이라는 게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게 대부분 다 법이라는 걸 다루니까 그럼 최소한의 행정법의 흐름이라든지 원리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험 과목에 행정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가 되겠죠. 또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도 드는 예인데 병무행정이죠. 병무행정,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이죠.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기관, 병무청이죠. 이 병무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그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군무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병무청에서 하는 게 뭐야. 인력을 수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으로 병력들을 해당될 사람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병무청 소속의 업무를 처리는 병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야. 병력법이 되겠죠. 그럼 병력법. 그런데 병력법은 법률인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거든.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는 건 뭐지. 나라를 지키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 남녀 노소가 다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 국방의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나라 지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병력 의무죠. 병력의 의무는 남자들로만 국한됩니다. 왜? 법에서 그렇게 정했죠. 병력법 제3조는 남자들이야. 남자들만 병력 의무의 대상자가 되죠. 그럼 이제 법률,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하위에 있는 법률에서는 남자들만 되는 거죠. 법으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면 남자들이 병력 의무의 대상자가 돼.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또 군대를 가는 건 아니죠. 19세 될 때까지는 군대에 안 가도 돼. 왜? 법에서 그렇게 정했죠. 19세 되기 전까지의 남자들은 군대에 안 가도 돼. 그럼 이제 19세 되면 뭐예요? 징병검사를 받는 의무를 가지게 되겠죠. 법에서 그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담당하는 공무냐. 그러면 뭐야? 관할 구역 안에서 자기가 징병검사받을 대상자들이죠. 그것을 파악해서 그걸 각 소재지에다가 발송을 하죠. 뭐 하세요? 몇 월 며칠 날 징병검사받으러 오세요라고 발송을 하죠. 그럼 그 발송을 받은 19세에 있는 남자들은 뭐입니까? 징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것도 법에서 그렇게 정했죠. 그럼 징병검사 받으러 오면 뭐합니까?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을 정하죠. 1급, 2급 현역 대상자, 3급, 4급, 보충력, 공익검의원, 조정은 사회복무위원이죠. 5급은 제2국민의원, 6급 이하부터 완전 면제. 이게 다 미리 정해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치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무청 소속 군무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그것도 과거에는 군인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지만 이제는 군무원 여러분들이 어느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는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한 법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다음 문제는 군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은 병력법이나 어떤 특정법을 바로 배우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런데 시험은 병력법이나 어떤 특정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행정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조금은 막이 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군무원이 될 건데 굳이 식품위생법을 내가 왜 봐야 돼. 건축법을 왜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세법을 내가 왜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군무원 시험을 좀 더 전문화시키려면 법 중에서도 병력법이라든지 이런 특정법들을 주로 보면 좋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전문화하지는 않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군무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보대를 줬는데 그래서 사실 군무원 행정법이라는 게 완전히 일반 행정직에서 치는 행정법과 전혀 다른 별세계의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군무원 행정법에 특수성 있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반 행정직에서 말하는 행정법과 완전히 다르거나 하지는 않죠. 대신 조금 특수성을 따진다면 여기서 아까 군무원 행정법에서 행정법에서 군사와 관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자. 그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각 논에서 병력법, 병력법 문제가 작년에, 재작년이거든요. 2019년도 재작년에 병력법 관련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또 등장을 하고 그런데 7급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전문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9급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병력 관련되는 문제로 나왔지만 막상 밑에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보면 총론에서 말하는 병사 관련되는 문제들이 추가돼서 나오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군무원 행정법에서 너무 막 별 3개의 과목 기존에 우리가 행정법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군무원 행정법을 별도로 다시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야. 다만 우리가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수업을 하니까 이런 예들은 들기가 쉬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에서는 또 이런 거라면 이것도 주로 들은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행정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놓은 거죠. 행정법은, 군무원 행정법은 결국 이 그림을 항상 베이스에 깔고 들어가는 거죠. 예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을 하는 걸 행정업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법을 집행하려면 먼저 법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논리필원적으로 입법이라는 개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법을 만들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출발은 법을 만드는 거야. 법을 만드는 걸 입법작용이죠. 그리고 그 법을 행정부한테 보내면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법 적용을 잘하고 국민도 잘하고 국가도 잘, 국민도 잘 서로서로 페어펄리를 하면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다만 그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분쟁이 생기면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그 잘자무소를 따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사법작용이죠. 재판작용은 사법이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게 국가가 권력을 담당하는 국가 권력이죠. 이걸 세 가지로 쪼개놨죠. 이거 우리가 권력분립. 중학교 때 우리가 봤던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보는 개념들이죠. 법을 만들고 입법작용. 법을 국민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작용.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작용이죠. 물론 이 세 가지는 국가작용이지만 뿌리는 국민이죠. 국민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국민주권주의였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는 군주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지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직접 민주제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력을 맡기죠. 대의민주제, 간점민주제. 그런데 맡길 때 나눠 맡기죠.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그걸 헌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 맡기고 이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와 균형이죠.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입법부나 사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견제하고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법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면 늘 등장하는 등장인물 네 가지죠. 국민이 제일 기본이고요. 국가 권력을 다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야. 다만 그중에서는 주연 배우가 행정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과 행정부가 계속 행정법 경기를 펼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국민의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면 행정의무를 단단하죠. 입법부 소속 공무원이 되지는 않겠죠. 군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병무청 소속인 병무청도 넓게 보면 행정부에 들어가니까 행정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행정법 수업을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 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국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법적인 컨택을 맺게 될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컨택을 맺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기의 규칙이 필요하죠. 그 경기 규칙이 입법이고 그 입법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국민한테 법 집행 행정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국민은 내가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주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 이게 행정법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거든.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처음에 그려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구조화시키면 되는 거죠. 앞으로 행정법에 등장하는 인물 크게 두 가지죠. 이 그림도 항상 그랬죠. 국민입니다. 국가죠. 국가 여러분들이 국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되겠죠. 국가하고 국민이 서로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 법적인 관계는 먼저 국가가 국민한테 선제 공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걸 각종의 액션을 취한 데서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작용. 각종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행정작용을 하는 국가는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에 있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밝게 하는 거죠. 이게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법치행정이죠. 법치주의가 행정에 반영된 게 법치행정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게 행정법 경계의 출발점이죠. 그럼 제일 쉬운 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하겠죠. 병력법에 따라서 입영명령을 할 겁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할 겁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겠죠. 법하고 행위는 안 외워야 됩니다.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건 안 물어봐. 대신 예를 계속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예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의 법에 정해지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국민한테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작용을 하면서 행정법의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정법 공부할 때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왜 여러분들이 국가가 국민한테 군대 가라고 명령을 해. 왜 세금 내라고 과세 처분을 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서 지원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아니죠. 국가가 각종의 행정작용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비용은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기 때문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야, 너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 세금 우리가 걷어가서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국민들 각각 비용을 좀 부담해. 그게 조세 행정작용의 목적이죠. 공익이죠. 국가가 왜 국민보고 군대 가라고 명령을 냅니까? 왜 입영 명령을 냅니까?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국가 안전보장이죠. 외세로보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에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기본권, 다양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의무도 있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통적이면서 중요한 양대 의무가 뭐야? 납세의 의무고 국방의 의무가 돼 있죠. 헌법지 그걸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을 작가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가 있다. 다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로 병력법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 군대 가서 복무하는 병력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해놓고. 그런데 군대를 가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막 가라고 하면 되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들. 그리고 19세 이상부터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36세 지나버리면 현역으로 면제시켜줘요. 나이 든 사람은 현역 분해봐야 영양가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36세 지나면 완전히 면제시켜주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19세부터 36세 대상. 옛날에는 31세인데 면제 받는 나이가 상향 조정되어가지고요. 물론 그전에라도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병검사 받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훈련소 보내고 자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 수급이 여유가 있거나 아무 때는 그중에서 신체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와야 면제시켜줘요. 그런 건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때문에 대다수는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치러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업무는 뭐 하는 것이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업무는 다 뭐를 위한 거다?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반면 반대편에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타적인 국민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봉사하는 국민도 있고 하지만 법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기적이란 말이고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각자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인지상징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인데 이걸 간짜로 사익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할게요. 개인의 이익인데 그런데 사익, 왜냐하면 공익 사익이니까 두 가지를 쉽게 대비하기 위해서 사익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해관계, 공익이라는 개념과 사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고 저는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인인데 이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경기 규칙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법이잖아. 우리가 군무원이니까 아까 병무행정이 가장 쉬운 얘기가 됐죠. 병력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헌법은 모든 국민이지만 병력법에서는 남자로 뭐 하는 거야. 남자로 국한되죠. 병력법 제3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건 입법부가 법을 그렇게 정했죠. 물론 입법부의 법은 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는 그런 기준을 정한 거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돼.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이건 뭐야. 남자 입장에서는 헌법 책이 있으면 확인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봅시다.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되냐. 병력법 3조는 헌법에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이죠. 헌법에 된다. 마치 보니까 행정기본법에 된다. 그걸 한번 봅시다. 행정기본법에 보면 조문에 보시면 몇 조냐. 구조 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구조 나오죠. 평등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행정청. 그러면 병무청이 행정청이 일종의 일종이죠. 병무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차별이잖아. 그런데 차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을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사회적에 들었죠. 절대적 평등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인데 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죠.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유 있는 차별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읽어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허용된다고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각자가 자기가 처지는 이해관계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남자들만 군대 가는 건 일단 차별은 맞죠. 그런데 관건은 차별 자체는 맞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디 가서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병력법 제3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여러 번 내려놓고 있죠. 물론 남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준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미리 경기규칙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공무원인 여러분들도 법을 잘 지키고 국민인 저도 법을 잘 지키고 서로서로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경기규칙이 미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국민들도 국가 간 적법한 공권적 행사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럼으로써 서로서로 폐업할 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불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도 법을 잘 지키고 대다수의 국민인 저도 법을 잘 지키면서 원만하게 끝나죠. 그래서 거기에 끝나. 문제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쟁, 갈등. 그러면 갈등, 분쟁은 왜 생길까?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겠죠. 그러면 룰을 안 지키는 건 누구겠어? 국민이 룰을 안 지킬 수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룰을 안 지킬 수도 있죠.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키는 경우 병력법에 따라서 입영명령을 해. 물론 그전에 신체검사를 했고 1급, 2급은 현역, 3급, 4급은 보충력 공익검으로 지정됐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있어. 그걸 병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뭐야? 2021년 9월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오늘 9월 10일이죠. 9월 10일까지 신체검사 받으러 와라고 신체검사 받으라고 의무를 부과했죠.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1급 신체검사는 대부분 받으니까 받았는데 신체검사하고 1급 현역 입영 대상자들한테 언제까지? 2021년 9월 20일 날 론산훈련소에 입영하라. 입영명령이 내려졌죠. 그러면 대다수 98% 국민은 입영명령을 성실히 잘 이행해. 그래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죠. 그런데 100% 다 입소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2% 입영명령 받고 계기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 내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무청에서 병력수급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법을 잘 지킨 사람과 법을 안 지킨 사람을 같이 다루면 안 되겠죠?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국가가 뭔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을 해야 돼. 왜?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입영명령 날라와도 국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네. 그러면 다음에 입영명령이 날라왔을 때 너도 나도 군대를 안 가기 시작하면 병무행정작용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공익실현이 저해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을 같이 다루면 안 돼.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한 번 더 후속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을 해야 그래야 말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 지키면 굳이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할 필요가 없지만 법을 잘 안 지킨 국민한테는 후속작용으로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행정법, 경기, 호법, 책이 나오면 알겠지만 1편, 2편, 3편, 3편 총 4가지의 큰 기둥이 있거든.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후속작용. 이게 정식 명칭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 다만 법을 안 지킨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아무 때나 막하면 안 돼. 역시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떤 수단들이 있겠는가. 이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단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반면 국가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1급 판정을 받았는데 내 신체는 전혀 1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또는 신체검사 받을 때는 1급을 받았는데 우리 집 가정 형편으로 가지고 내가 군대를 갈 경우에 우리 집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어. 또는 신체검사 받을 때는 1급이었는데 그 뒤로 병을 얻어가지고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는 내가 양심적인 이유로 병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군대 가서 통졸하고 남들 살상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 간 행정자... 그런데 행정청한테 요청을 했던 내가 신체검사 재검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급 판정이 내려졌다든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행정청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한 행정작용이 분명히 법에 있는 요건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도 법치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반격하는 걸 행정 반작용하면 라임도 살고 좋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식 명칭은 행정부가 잘못한 것에서 국민들이 구제를 받고 싶죠. 재판을 통해서 구제 받는데 그걸 행정구제, 잘못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익,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이거 뭐 좀 해주세요. 구제 좀 해주세요라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게 진정한 법치주의죠. 이게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다뤄지는 거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대 쓰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떤 구제 수단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제 결과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줬는가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정법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꼭 군무 행정법이나 일반 행정법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 공부를 하다가 개념이 등장하잖아.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항상 이 그림이 가장 밑거림에 그려져 있어.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좀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야. 지금은 저와 같은 국민의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국가의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이죠. 병무청 소속 행정공무원, 군무원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국민이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각종의 행정 영역에서 다투게 될 거야. 경기라고 표현하면 행정법 경기를 펼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경기를 펼치려면 미리 경기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행정은 법에 따라서 법치 행정이죠. 이게 행정법 전체적인 1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한테 선빵을 날리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걸 2편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정법 경기의 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전 때 여러분들이 잘했어. 그리고 나도 잘 따라. 그러면 행정법 경기는 전반전에서 대부분 다 끝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죠. 분쟁은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인데 그러면 후반전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전반전의 룰을 안 지키는 게 국민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키는 거다. 그럴 때는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빨이 맥힐까. 국민한테 야 입영명령 받고 군대 안 가면 강제로 징집당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까지 받고 징역 벌금까지 부과됐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이래도 군대 안 갈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말빨이 맥힐까.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거죠. 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법 전체로 보면 3편. 세 번째 기둥인 3편 그걸 했죠. 여기는 후속작용이었지만 실효성 확보수당. 그리고 그 작용도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제 3편 실효성 확보수당. 반면 4편 행정구제죠. 이건 국민들이 반겨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4편 행정구제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도 억울하게 해서 아무 때나 막대 쓰는 게 아니라 역시 미리 정해져던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받게 되는데 어떤 수단이 되는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 공무원할 때는 이 그림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고 그래서 첫 시간에 이 작업을 한 이유는 항상 밑거림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야. 앞으로 행정법 수업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요. 제가 국민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법을 잘 아는 국민이야. 그런데 나는 법을 잘 아는 국민인 경우도 있고 법 잘 안 지키는 진상 국민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꾸 시비를 걸 거란 말이야. 법 안 지키고 아주 법적으로 똘똘하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잘 아는 또는 법을 잘 안 지키는 국민을 대응하려면 여러분들도 뭐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법적인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안 휘두릴 거 아니야. 국민들이 주장한다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 또 국민들이 정당한 주장 자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싸우게 됐거든. 다만 법적으로 싸우는 영역이 다양하단 말이야. 우리가 군무원 시험에 주로 병무 행정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시험은 꼭 병무 관련된 데는 하지만 수문이 되기가 힘드니까 일반 행정에서 나오는 세금, 건축, 식품, 음식점, 영업, 이 개념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거든. 그렇다면 군무원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다는 거지만 그렇지만 큰 털에서는 여전히 저는 얘가 세금, 아까 말한 큰 건축, 음식점, 영업, 허가 이런 것들을 주로 예를 들게 될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꼭 기억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기본법 들어가기 전에도 이 기초적인 개념을 봐야 법에 있는 내용을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가만히 서 보시고 첫 타임은 조금 길었는데 앞에 잔소리 좀 한다고 홍보한다고 좀 길었는데 일단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바탕으로 행정기본법 조문을 읽으면서 이걸 며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칠판은 지우지 말고 오늘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